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ESG 세부활동과 경영성과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첫 발간했습니다. 한화시스템의 이번 보고서는 환경부분에서 환경안전경영,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공개하고 사회부분에서 사회공헌, 품질경영, 공반성장을 지배구조 부분에선 윤리 및 준법경영, 정보보호 유출방지체계, 전사 리스크관리 등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. 더불어 글로벌 방산전자 및 ICT 스마트솔루션 공급자로서 초연결, 초지능, 초융합의 기술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지속가능 경영 비전을 선보였습니다. 한편 한화시스템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2021년 상장기업 ESG 등급평가에서 올해 첫 심사 대상이 올라 동합평가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.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높아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.